자 다시 차근차근 이쪽으로 내려가는건가 아까 아까 그쪽으로 해서 내려가는거 같죠 그 속을 저장 저장 어 저장 저장할 수가 없대 저장할 수가 없대 어 안개를 싹 걷어주네 어 뭐야 저장 저 논이 정말 저렇게 논이 저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저장 저장 저장할 수가 없대 저장할 수가 없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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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그래 나중에 저걸로 죽이는거 같은데 자 피하고 어우 피했는데 자 일단 왼쪽은 안정거릴거같애 두개 왼쪽에 있는거를 괴물치자면 오른쪽에 오른쪽발 두개를 짜는거니까 이쪽은 안정권 저 끝에 있는거 두개도 잘라야되는데 anderen ㅋㅋㅋㅋ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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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이와이와이 걸어 tortilla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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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하 힘들긴 힘드네요 어이구 어이구 뭐야 이렇게 하고 아 멀리 안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야 여기 여기 아이고 좋아 방어막은 맞나 아이고 많이 아픈가봐 이리와 누가 이거 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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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안짤려 어이구 아아 난 지금 벌써 한 열 번 죽은 것 같은데 하아 꽤 힘들다 네 그 재밌다 2차전도 있어요 아 그래? 가사 어어 내가 왜 못 Moreover 뭐했어 격치고 아 어어 조심조심 어이구 대처 어이구 야 너무 어렵더 일단 맞으면 죽는거잖아 벌써 멘붕하진 않잖아 벌써 멘붕하진 않잖아 으쨰 아 초타를 맞는구만 다리가 총 6개 있는거 같아 어휴 뭐야 왜 맞았어 피자 피하고 피하고 뭐야 피했는데 왜 와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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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두개까지 이게 오오 야야 밀지마 밀지마 오오오오 자 점프점프 아니 점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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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놓고 도장 피하고 피하고 아이 피했는데 아 지금 영양 먹을 시간이 없겠지 영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걸 저것때문에 아까도 죽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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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스케치 지겠죠 뭐 어 엥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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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대 화났대 엥그리 엥그리 피가 피가 왜 이렇게 없냐 아 이거 포션같은게 없어 게임 어 하아아아 이거 참 개가 안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라운드 2라운드 4라운드 4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한 번 놀고 아니 그러면은 재미없어지면 말하지마요 게임을 재미있게 하고싶단 말이에요 피하고 피하고 이것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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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전투근 전투중에는 그걸 먹을 수 없죠 전투중에는 먹을 수가 없어 아 밑으로 가 아이고 피해야지 한 대도 맞으면 안 된다라 한 대도 맞으면 안 된다라 한 대도 한 대도 맞으면 안 된다 유혹해! 기다려! 여기 때려 아이고! 이걸로 봐 아이고 아이고 야! 피했는데 왜 맞았어? 어우 야 이거 안됐어? 하아... 야 벌써 나정도면은 여기 깨고 깨고도 지나갔어야 되는데 나정도가 아니라 보통이가 쓰네 피하고! 자아 TV 뭐에요? 아이고 아이고 시스템 설정 아이고 자 여기 하나 피하고 시스템 설정 아 이거요? 아아 예 그렇죠 아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아 어어 그런 팁이 있었구나 아 좋은 팁이네요 정말 정말 좋은 팁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피하고 오우 나 또 어디서 맞았지? 에너지가 또 달아있네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달아졌어 ㅎㅎㅎㅎ Tony 아아 하 lands 멍cc 뷔 피하고 1차전이 끝이 났네 자리가 2개 남았는데 X3 XXXX! assisted 아하 저게 2차전이군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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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어디가는거야 오케이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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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하고 아니 아니 딴 거 치는 건 모르겠는데 저 끝에가 끝에 끝에 그 다리 있잖아요 끝에 다리가 뭔가 힘 매가리 없이 이렇게 툭 치는 거 그 맹을 없이 툭 치는 거 그게 무섭네 툭 치는 거 이야 슬로우 모션인데 슬로우 모션이야 슬로우 모션 핀 뱉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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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피하고 어이고 피하고 잘하고 있어야 때까지 하긴 몇 번을 죽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되지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 하는 거 같은데 몰라 알 수가 없어 좌우로 흔들면서 몰라 알 수가 없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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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하는 거야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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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리 하나 안짤랐는데 어이구 하나 부셔지고 어이구 어이구 이거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음 아 다리에.. 3개 밖에 안 달랐는데 어이구 어이구 야 이거는 공략집 없으면 여기 정말 고생하겠다 아이고 뭐야 나 왜 맞았어 또 이거 포션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아 포션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제 체력 세워주는 포션이 아닌지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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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피하고 한 번 더 피하고 좋아 와이? 와이 여기서 왜 눌러? 나 하나 안했는데 다리 하나 남아있잖아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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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은거 같네? 죽은거 같네 우와 장장 거의 20분 동안 한거같은데? 힘들었는데 죽어서야만 근데 죽은거 같네 모르겠어요 어떤거 말이요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레벨을 얻었대 전리폼 줬어요? 음 그러네 아 뭐야 아니 이건가? 사람의 시체? 케이런 시체가서 어어 케이런 눈 피부조각 비늘 전리폼 케이런 피부조각 뭐 이거는 어디다 쓰는거야? 영음수 재료구나 음 케이런 비누 하나당 와 되게 비싸네 하궁뮤타젠 케이런 전리폼 아 갑옷 3이네 새록 50 이게 뭔가 응? 괜찮나 이러면서 찾아보고 있는건데 또 걸어가야돼? 빠른 이동같은거 없나? 가격이 문제 아 돈 받아야되지 저는 이제 처리했으니까 요염한 하얀인 어서오세요 요염해요 킹슬레이어? 킹슬레이어가 누구더라? 아아 그 킹 그 킹슬레이어? 아 아 왜 못가 저기로 반대편으로 근데 그 킹슬레이어는 끄당 아니에요? 끄당? 아 맏배기로 조금 쌓아요? 아 참 나 레벨 5했지? 이게 왜 왜 잠겨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걸 훈련 단계를 이거를 음... 음... 이거 안되냐? 선택 레벨업을 못하네 또 왜 잠겨있는거지? 아 레벨에 따라서 이게 풀리는거에요? 이거 근데 이것도 지금 선택도 못해요 이거 올리지도 못해 재능 3개 있는데 못올려 재능이 3개 있는데 한 못찍고 못찍게 되는데 저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죠 어... 얼마요님은 이거 말고 또 재밌게 했던 게임 재밌게 했던 게임 뭐 뭐 있어요? 콘솔은 빼고 콘솔 게임 빼고요 왓치독스가 그게 콘솔로 먼저 나오고 아마 PC판이 나오겠죠? 왓치독스도 음... 해볼만 할 것 같긴 하던데 좀 근데 조접하게 만들면 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조금은 해볼만 할 것 같던데 오늘 러블블블리 오늘 러블블블리 러블블리 오... 음...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3는 나도 해보고 싶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못하였어요 사양이 안되서 그... 그걸 지원해야 되더라구요 보니까 얘네들은 언제까지 매달아 둘려고 뭐...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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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아래트 시빌 때문에 안되가지고 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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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돈 얼마 줬냐? 돈 얼마 줬어? 이게 야 케이런같은 그 저런거 처리해줬으면 돈 굉장히 많이 줘야되는거 아냐? 어딨어 얘 여기 위에 있냐? 아무것도 안보여 음 킹슬레이어 난파선 난파선 조사했잖아 음 음 보당한 채 킹슬레이어 형들 내가 생각했을때 무슨 말이야 누군가 진심한 일을 해볼까 음 여관을 가야되는데 여기가 여관이였었나? 얘는 바드잖아 그죠? 잘 보셨어 잘 보셨어 쟴튼 다 친구들이었던거같은거같아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하니 총 알아봐 6년 동안 이 이였다 그 이였다 그 이였다 브레콘 릭 주얼들을 그 후 그들은 그 과정에 문제나 욕설 요도라 포도 노비그라드 모든 브레콘 릭 저는 그 전 그 그는 저의 회사인이예요. 그는 저의 회사인이예요. 그 바이셉은 어떻게 되요? 솔뜩이? 툴툴은 툴툴즈요. 툴툴은 툴툴즈요. 몇 시간에 있어야지. 툴툴은 툴툴즈요. 이제 툴툴은 툴툴즈요. 툴툴은 툴툴은 툴툴즈요 툴툴은 툴툴툴 한번 붙자 팔씨름 상대를 찾으라고? 이거 뭐야 이것도 퀘스트야 돈 걸고 하는건가? 돈은 항상 많이 걸어야 좋지 아 팔찌치야 이거? 되게 힘이 약한거 같은데 쟤네 너무 강하구나 당신은 옛이야 와이의 윌크스에 맞춰달라고 아니 됐어 됐어 안해 안해 어 킹슬레이어 신기하니까 킹슬레이어는 흔적을 찾아 쫓아가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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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Oh no shaking? I'm only no gossip things spoke have been saying since demo events death 음 하플링도 나오는데 야 이거 하플링도 나오는거 보면은 완전히 던전앤드래곤에 나오는 종족이 거의 다 나온다는건데 아 이거 아까 다 봤던거라 기억이 들어오고있어 아 그래요? 음.. 흔적을 찾아가자 흔적을 뭐지? What's going on, Geralt? A little town deep in the forest terrorized by Scoia Town. You should be in your element, Roach. Flotsam isn't just any old town, Geralt. Tumeria, Redania, Kedwin, and Edirn. The largest kingdoms in the north. Know what they all have in common? The Pontar Valley. A strip of land they've been battling over for generations. Exactly. And here's Flotsam. On the border between Tumeria and Edirn, Kedwin lying in wake, just the other side of the Marshal's. The Pontar Valley. The Pontar Valley. The middle of the North's most important trade routes meet here. Every Caravan has come to the Pontar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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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ntar47. The Pontar valley. The Pontar and my friend Bern poussi. The Pontar Valley. They are unknown to him and he wouldn't Petar 아이's death's death. The Pontar valley. They have a hard time. The Pontar valley. The Pontar disappearing vows. We have told him the Keyler. We have my friend. We have a cool friend of any other youos sí. If the King Slayer are ill at your own life, we're both going out. 그렇다면 그를 보면서 그들은 감격을 찾으면 우리의 vez 성의 죽을 잃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이를 찾아 담긴 것이다 혹시 그의 나라이지가 스토리스트가 있다면, 이것이 이를 먹기엔 어떻게 보다 하니? 와, 큰 영국의 트메리언을 전해 그 팀의 스페셜을 잃고 또 뭐죠? nagging으로 소통을 스페셜을 들여 흉 нAmonto에는 정확히 by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이 흉한은 미니에 대한 기억에 관심이 많아 아니 흔적을 찾으라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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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기 사운드 있네 이것도 하나 이것도 아마 미니게임인 것 같은데 흠 흠 으어얟 أو 아 그 걷 으 constru 여기 뭐하는데? 여기 좀 분위기가 야시시한데? 주사위 끼고 어우 여기도 야시시한 방들이 다 야시시한데? 아 맞다 맞다 여기가 창녀 그거라 그러지 참 아 여기가 그 직업여성분들 일하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일할 때 예 맞아 맞아 아 여긴 식재료 있는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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